제가 마여진입니다. 나에게 하려는 어떤 도전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. 난 말이야. 내일부터 학교 안 날 거거든. 6학년을 포기할 생각이야. 자, 이제 부모님들은 집으로 가셨고. 별명이 마녀가 아니라 진짜 마녀는 인사했어. 학교에는 너희와 내가 남았구나. 오늘도 난 안부를 붙죠. 지친 하루를 홀로 걸어 나에게. 세상에게 빌려온 꿈은 하루만큼 달아만 가는데 일어나도 괜찮을까요? 내가 바란다면 내가 원한다면 꿈이 되나요? 별이 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? 오랜 무릎들을 디뎌서 온 길을 왔을 때 그런 나를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. 나 찾아야매. 그건 나란 걸. 내일의 내게 안 불묻죠. 다친 마음은 조금 아물고 있는지 세상에게 받아온 상처 하루만큼 늘어만 가는데 일어나도 괜찮을까요? 다시 기다려줘요. 다시 기다려야 다시 다가가야 할 게 있나요? 다시 기다려야 다시 다가가야 할 게 있나요? 피에 젖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나요? 오랜 무릎들을 디뎌서 온 길을 왔을 때 그런 나를 맞아 그대 말해주네요. 내가 지킨 꿈들이 날 지켜준다고 내가 놓지 않은 손들이 잡아준다고 내 자랑에 한 계절 지나 그대를 만나요 외로웠던 시간에 인사를 건네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대 있으니 꿈이 있으니 꿈이 있으니 그런데 나 유학 가 유학? 어디로? 캐나다 캐나다 그래도 연락 자주 해도 되지? 그럼 아멘